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징수행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소제목은 200만원짜리 사이행위에 실제 제가 국세청에 서 있을 때 결재했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강렬하게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아마 몇십 년이 가도 제가 이 사건을 잊어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너무 컸어요. 어느 날 저한테 결재가 들어왔어요. 그때가 2003년에서 2007년 그 사이 5년 동안 제가 법무과정을 했으니까 그 사이행위에 대한 모든 결재를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체납자가 되죠. 체납자가 되면 이게 이제 징세가로 넘어갑니다. 왜? 여기서는 체납처분을 해야 되니까요. 체납처분이 뭡니까? 압류. 압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압류해가지고 공매하잖아요. 압류하려고 했는데 재산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한번 자금 추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재산이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사이행위라고 하는 거죠. 사이행위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간 걸 다시 체납자한테 다시 원상회복해라. 원상회복해주라. 아니면 가액배상으로 가액으로 돈으로 달라라고 하는 게 사이행위치소소송이에요. 소제기를 하려면요. 이 징세가에서 이거를 요건을 검토를 해요. 요건.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법무과. 법무과에 요건 검토해 주세요. 하면서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자가 이거를 가지고 요건 검토해가지고 마지막 과장 결제를 받아야죠. 이거를 제가 했다 이거예요. 5년 동안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 모든 사이행위 소송을 제가 다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좀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은 징세가 직원이 저를 엄청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식이에요. 일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토를 놓느냐. 올리면 결제 올리면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은 징세가 직원이거든요. 아니요. 요건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간부가 직원이 올린 거를 이렇게 부인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게 하면은 욕을 먹거든요. 직원이 더 많지 간부가 더 많겠어요. 직원이 흠담하면은요. 그 간부는 살아남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세무서장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무서장 밑에 직원한테 당한 뒤통수 맞은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부실가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협잡을 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걸 막았거든요. 서장이 막았는데 그거를 저한테도 의견 물어보고 이건 아니다. 제가 알아서 우리 쪽에서도 그러면 이거 불복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다다닥 가버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쪽 법무가에서 인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부실가세로 몰아가지고 서장을 오히려 징계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서장님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국세청 이렇게 간부들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얼굴이 선하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지 않으면 이런 세무서 국세청 이런 데에 있기가 힘들어요. 간부로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하면서 했던 사건이다 이겁니다. 이 사건을 한번 그대로 제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런 사건을 할 때마다요. 참 마음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 경제적인 약자들이니까 이것도 이제 200만 원짜리 건데 저는 이제 감사원에서 공적자금 감사를 해보니까 조단위로 이렇게 나간 것들을 다 해보니까 참 그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 그리고 이렇게 조단위로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고액과 부실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에 절대 뭐 이런 거 사회행위 추적에 이런 게 걸리지가 않아요. 저도 감사원에 있을 때 부실경영자들 회장들 그런 사람들 추적해 보려고 재산을 떼어봤더니 등기부에 왜 그렇게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는지 감사원에 근무할 때 이제 공적자금 그런 식으로 감사하면서 부실경영주의 사회행위를 검토해 봤는데 실효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재산들을 보면 이미 몇 년 전에 다 빼돌려 다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해놓은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 그리고 아주 이렇게 부실경영자들 큰 돈천억 몇천억씩 이렇게 하는 그런 부실경영자들을 사회행위 소송으로 통해 가지고 재산 도피를 막는다.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률로 보면 아주 낮은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통계를 보면은 제가 5년 동안 한 그 통계를 보면은 10억 이상의 체납세금 그 경우는 사회행위 치소 소송 건수도 적고 그리고 국세청이 이길 확률도 적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 빙수, 재산 도피 이런 행위를 막아라 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자꾸 쪼면은 제도를 강화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누가 걸리냐? 경제적인 약자들이 걸린다 이거죠. 큰 고기는 그물을 뚫고 가버리는데 작은 고기들은 그물망에 걸린다 이거죠. 촘촘히 하면 할수록 다 걸린다. 그래서 이 사건 결제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사회행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체납자인 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했대요. 증여를 했으니까 그게 사회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부동산 사회행위 부동산이 얼마짜리입니까? 하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참 충격적이예요. 서울 어디 이제 저쪽에 강북구에 있는 무슨 동인데요. 뭐가 판자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짜리인데요? 뭐가 판자집은? 그러면 2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것까지 사회행위 치소 소송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그거 해가지고 징수 실적이 있기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상의 재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사회행위 치소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5년 동안 내내 들은 이야기가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이로져 걸리는 거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 때문에 아이가 그 말이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가 무섭기로서니 이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죠. 아무 말 안 하는 대신에 기분은 상하죠. 그분도. 결제 받으러 와가지고 괜히 과장한테 한 소리 들으면 그거 기분 맞죠? 그것도 젊은 과장한테. 그러니까 그 직원이 무슨 책임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일단 보루를 한 거예요. 보루를 하고 그 다음에 복도에서 우연히 징석과 계장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건인데 굳이 사회의 행위 치소 소송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석과에서 좀 사건을 걷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 그런 거겠죠? 그 200만 원짜리 사회의 행위 이런 걸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징석과에서 올라온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그거 걷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감사에 걸린다고 하니까 그분도 입을 딱 다물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말이 또 전파되어버린 거예요. 국세청은요. 1분이면 한 5분이면 전국 단위로 다 전파되어버려요. 군대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가 돼버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한테 걸리면은 그냥 기분 나쁘게 퍼져버리는 거고 뭐든지 칭찬은 안 퍼져요. 기분 나쁜 것만 퍼지는 거죠. 모함하고 투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분이 공식적으로 뭐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다 말을 아껴요. 침묵을 금으로 삼습니다. 절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신변, 개인적인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과장이지만 우리과 직원이 이혼한 일도 그걸 나중에서 한참만 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러니까 제가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높은 분을 뵙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공직이 이렇게 경직되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세금의 역사가 언제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세금의 역사가 언제이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되기는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족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씻고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둘만 있으면 세금이 있는 거야. 강자가 약자한테 뺏는 게 세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없어지는 날은 언제냐. 결국 혼자, 혼자 남아있을 때 세금이 없어진다. 이거 사람 혼자 남았을 때. 그러니까 세금은 안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항상 지금까지도 마음 안고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고자. 인터넷을 한 때 그때 당시에 검색을 해봤어요. 저녁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요. 가렴주고예요. 가렴주고. 가혹하게 거두고. 가혹하게 거둔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구한다는 거죠. 죽을 만큼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렴주고. 가혹하게 거두고 죽일 정도로 구한다. 이 말만 들어보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말 자체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옛날에 민초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죠. 가렴주고. 이와 유사한 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또. 가정. 가정. 맹. 호. 호. 가정. 가정. 가혹한 정치는 무서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거예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겁니다. 가정. 맹. 어. 호. 가혹하게 거두고 죽일 정도로 구한다. 죽일 정도로 구한다 이거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게 세금에 관해서 세금 딱 역사치면 이 두 마디 아주 그냥 뭐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이 마을의 의원이 공자님 시대래요. 노나라 때인데 그때 이제 위정자의 개손자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의 가렴주고가 엄청 심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자가 태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묘지에서 곡하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공자가 엄숙히 일을 들으시고 제자인 자로로 하여금 그에게 물어 말하되 그대의 곡성은 한결같이 거듭 근심이 있는 것 같으니라. 이에 말하기를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합니다. 예적에 나의 시아버지도 호랑이한테 죽었습니다. 나의 남편도 또 호랑이한테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아들이 또 그것에게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곳을 떠나야지 왜 안 떠나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얘기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내려가면 이 세금 때문에 못 산다 이거예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것이 다 낫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모두들 제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이 세금의 역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아주 세금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세일이라는 그 표현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제상 콜베르는요. 콜베르가 말한 겁니다. 최고의 징세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적게 지르게 하면서 거의 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느 정권 때 어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이 말 했다가 단통당했죠. 여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고위직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 기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위직들의 그런 사고방식들 그러니까 국민이 고초를 겪었어야 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위직들이 많으면 어느 정권이나 고위직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은 죽음과 출산 세금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한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게 세금이고 출산의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게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게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 천재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조차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소득세래요. 아니 그렇게 천재가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찾아내고 방정식을 만든 분이 이해하기 힘들대요. 세금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고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주 땅에 나와있는 설안데요. 거기에는 기이한 뱀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검은색 바탕에 흰색 무늬로 그 뱀이 초목에 딱 닿기만 하면 초목이 모조리 말라 죽어버리고요. 사람이 물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어 죽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독 한 가닥에 심한 중풍이나 팔다리가 굽는 병 악성 종양 등을 치료하는데 그 뱀을 잡으면 쓸 수 있었대요. 그 독을 가지고. 그래서 왕명에 의해 이 뱀을 잡도록 했고요. 이 뱀을 1년에 두 마리 바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줬어요. 그만큼 잡기도 어렵고 희소하고 그리고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걸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큰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영주 사람들은 앞다퉈 가지고 그 뱀을 잡으러 다녔대요. 그 마을에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3대에 걸쳐 이 뱀 잡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꽤나 슬퍼 퍼여서 이제 그 까닥을 한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제 조부도 그 뱀 때문에 죽었고 제 부친도 그 뱀 때문에 죽었고 저도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서 그럼 세금을 내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지 않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세금 내고 사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이전부터 뱀 잡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이미 죽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가문이 이곳에 산 지 3대가 되었지만 이웃 사람들의 생활은 나아지기는 커녕 날로 궁핍해졌다. 이거죠. 또 이리저리 나라에서 걷어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 여기저기 떠들다가 다 또 굶주려 쓰러져 죽기도 하고 추위에 얼어 죽고 또 전염병에 걸려 죽어서 지금은 열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토간 관리가 마을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마을 사람들은 물론 개나 돼지도 모두들 짠뜩 놀라가 심장이 벌렁벌렁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움츠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1년에 두 번 뱀을 바치니까 바치고 나면은 그런 시달림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목숨 걸고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 대체로 1년 중 죽음을 무릅쓰는 데는 두 번이고 나머지는 편히 지낼 수 있다. 비록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이웃사람들보다는 지금 늦게 죽었고 이웃사람들은 죽고 열의 아홉은 죽었고 자기는 살고 있으니까 어찌 제가 이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고문진보 유종원의 포자사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유당 전서에 나오는 정야경의 여유당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세금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다 고통의 역사예요. 고통의 역사. 그러니까 현대는 징세 기준이 발달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리소문 없이 고통 없이 털을 다 뽑아내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씩 웃으면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세요를 올리면 세금이 증대되는데 이거 올리면 금방 알아버리니까 공제를 어떻게 됩니까? 낮춰버리거나 없애버리죠.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됩니까? 줄여버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세액 감면 감면 해줄 거 어떻게 됩니까? 줄여버리고 다 이런 식이죠. 과표는 어떻게 됩니까? 올려버리고 이게 이제 공시지가 아니에요.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올려버린다 이거예요. 감정해가지고 올리겠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정세금 안 들어오면 세율을 높일 겁니다. 이거 중에서도 제일 일착이 부가세율이에요. 부가세율.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올리고 싶어해요. 가장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세수가 빨리빨리 예견되고 계산이 되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면포 면포신치 지설량 양선 면포를 새로 짰는데 그 모양이 눈처럼 아주 곱더라 이거예요. 하얗고 곱더라 이제 막 면을 짰어요. 이렇게 물레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황두 황두가 이제 지방관리를 말하는가 봐요. 세리를 말하는데 이 세리가 와가지고 뇌 와서 밖 뺏어간다 이거예요. 밖 옛날에는 이방이 무서웠잖아요. 이방 이방 이방한테 줄 돈이다 이방한테 상납해야 된다 하면서 뺏어가더라 이거예요. 황두가 와가지고 이방한테 줘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뺏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장 지금 보면은 가장 기초단체의 관리를 말하죠. 하급 관리를 누전 그러니까 누전 누전이라고 이렇게 밭을 어떻게 표현하는 그건가 봐요. 누전 독. 독촉한다고 독촉이죠. 독세. 세금을 독촉한다. 세금을 독촉하는데 뭣같이 성화. 성화. 불같이 세금을 독촉하더라. 누세라고 있는가 봐요. 누전. 이 밭에서 나오는 세금. 뭐 정결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빨리 내라고 불같이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3월 중순에 한양으로 가는 도. 한양으로 가는 도발 세 곡선이 뜬다. 3월 중순에 한양으로 가는 세 곡선이 뜨기 때문에 이 누세. 이 밭에서 나오는 아이가니 이 세금을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하더라 이거예요. 누가? 황두가 와가지고 이방한테 줄 돈이다고 뺏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면포를 민초들은 면포를 지금 막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아주 곱게 빼낸 모습이 아주 곱고 그렇게 하얘 있는데 그걸 뺏어가버더라 이거죠. 이게 여유당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짠 무명이 고운데 이방에게 바친다고 빼앗아가고 서울로 떠나는 세곡선을 들먹이면 농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하는 농촌관리 황두. 황두의 그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이겁니다. 이 지금은 탐진이라는 데는 지금은 전남 강진이래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에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봤던 그 농촌의 모습과 농민 생활의 고초를 그린 것을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참탐진초뇨라는 거기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다산의 한식의 가운데는요. 관리들의 행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고달픈 삶을 노래한 것들이 많은데요. 다산이 특히 그런 부분을 실학자이지 않습니까? 다산은 이런 작품을 통해 당시 피피한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위민. 위민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위민. 위민을 해야 된다. 위민이 아니고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럽고 서민들이 힘들고 자영업자가 힘들면 세금 더 거둘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살려가지고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세금은 부족하니까 세금 더 거둬가지고 빨리빨리 결손을 막아라. 세수결손을 막아라. 세수결손이 없게끔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모습들이 현대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바뀌어져가지고 모를 뿐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징세 기술만 더 발달돼 버린 거 아닙니까? 컴퓨터로 따따따 깨어버리니까. 황두가 안 와도 되는 거예요. 황두가 안 와도 그냥 컴퓨터로 따따따 깨어가지고 기계적으로 따따따 압류해버리고 구매해버리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황두가 와가지고 네. 가지 뺏어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상납하고 이런 걸 다 한 사람이 했는데 지역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각기 각기 기능이 분화돼가지고 조사하는 사람 따로 나는 모르겠다. 부과하는 사람 따로. 그 다음 징수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또 불복 심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가 조사한테 가야 되고 부과한테 가야 되고 징세한테 가야 되고 또 불복하는 데 가야 되고 또 이게 안 되면 행정심판 가야 되고 또 행정심판이 안 되면 법원까지 가야 되고 이러다가 한 5년 걸린다니까요. 3년에서 5년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가는데 그러면 여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비가 있는다 해서 누가 그러면 오면은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불복은요. 이게 전문 분야예요. 아마 우리 세무 공무원 중에서 이 법무과 경험 가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자리 숫자 참 그게 진짜 제가 볼 때는 몇 프로 안 될 겁니다. 그나마 법무과 경험이 있어야 이 불복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제 조사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불복한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어폐가 있다. 어제 귀가 가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취소시켜달라? 그거 어폐가 있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면 세법 다 한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무사무원 내가 세법을 다 한다?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법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영역이 크니까 쉽게 실무를 일단 접하지 않으면 감히 오기가 힘들어요. 바로 이런 게 세정현실. 그래서 실무와 법리가 겸비돼야 된다. 양쪽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안 키우죠. 안 키우고 제가 이제 딱 국세청 법무과장으로서 서울지방 국세청 법무과장 딱 5년 했던 유일한 사람이니까 더 이상 안 키워버리잖아요. 일해주고 빤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청에 있을 때도 이런 말을 하고 밖에 있어도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느냐 이거죠.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세무조사 하겠다고 그런 소리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세무조사 한번 나온다고 조사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나오시라 내가 생중계하겠다. 내가 그런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의 고위공직자들의 마인드 내가 뭔가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휘둘러 버릴 수 있으면 저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고위공직자들이 인생을 내가 산을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고위직 한번 해보려고 평생을 한 번뿐인 인생 태어나가지고 그거 하나 목표로 삼고 사는 건지 자기 내면을 이렇게 자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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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념처로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자꾸 뭐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거를 확 휘둘러 보고 싶고 남한테 의시되고 싶고 막 누르고 싶고 내 밑에 충성시키고 싶고 충성해봐.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서 길목을 인사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 공직이 기강이 서겠냐 이거예요. 세상이 변해지겠냐 이겁니다. 세상 안 변해져요. 그들 세상이 되지. 새로운 계급이 나타나는 겁니다. 끼리끼리 협잡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약자들은 그냥 세상이 어떻게 좋게 변해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과거 역사 속의 심리안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라고 제가 한번 글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아직도 별반 다름없다면 이는 조세행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묻지 마시 징수행정을 펼친다든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박탈해 가면서까지 징세권을 남령한다면 이는 현대판 수탈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를 반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입법 취지는 일방적으로 뺏는 식의 그 국가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견제하겠다고 해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거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민초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거였죠. 국세징수법 역시 그 취지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규정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박탈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징수하라고 한 규정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렇게 좋게 선의로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가 뺏어가는 거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만 인식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단지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또 납세자가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자 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약자들은 힘들죠. 그렇지만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못 박은 규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거의 태반이 과세관청의 재량으로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법에는 이런 규정 없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형평성이 떨어지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용 쓰면 해주고 용 안 쓰면 안 해주고 약자는 가감하게 해버리고 강자는 그냥 알아서 굽히고 돈 주면 해주고 돈 안 주면 안 해주고 이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 재량 영역 주면 안 된다. 판단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세법은. 안 만드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뭐 하려고 자꾸 세법을 자꾸 뭐를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우리가 조세법률주의 해가지고 모든 세법을 기본 세법을 다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속세법 상정세법까지 해가지고 소득세법 뭐 다 부가세법 다이나처럼 법인세법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놈은 조세특례제한법 해가지고 뭐는 공제는 내려버린다. 비가산은 없애버린다. 세액감면은 또 이렇게 해버린다. 가폐는 올려버린다. 공지지가는 또 내려버린다. 세율은 어찌고 어찌고 한다. 이게 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실무에서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세법을. 그러니까 몰라요. 일선 세무 공문들도 몰라요. 뭐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무슨 세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드특례제한법을 그것도 깨알만한 규정을 어떻게 찾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피로에 의해서 정치인들의 피로에 의해서 세법이 이렇게 자꾸 걸레가 되어가는 거 그런 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마음을 내서 납세자 위하는 쪽으로 징수행정을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너 봐줬어? 너 뭐 먹고 봐줬어? 뭐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해서 시달리거나 의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더욱더 안 하려고 하죠. 그냥 보수적으로 해버리죠. 일처리 해버리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납세자 개인마다의 능력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로 잰듯이 징수행정을 펼쳐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왜? 감사히 안 걸리니까. 그러고 일단 내가 편하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또 무리한 징수행정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납세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그게 손해배상으로 만회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한 번 그렇게 재산이 뺏겨져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느 신문 칼럼이 나온 글이 참 잘 적었다 싶어가지고 짧게 인용하고 한 번 끝내보겠습니다. 납세자의 능력을 초과하는 징세권 남용은 때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도 했다. 하면서 미국의 독립운동이 된 보스턴 차 사건이 그랬잖아요. 프랑스 대혁명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다 역사적으로 혁명이 있었던 것은 다 조세저항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요. 아직도 우리나라 모든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세금하면 좋을 리 없죠.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다 이거죠. 한 개인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재산을 수탈당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죠. 조세법률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징수의 목적이 재산권 박탈이 아니고 국민 복리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처한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세행정을 세금 그 자체만의 필요성에 국한하여 기획집행해야 하고 일선세무소 모든 행정에서 누구에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묻지마식 행정을 하거나 어떤 조세행정의 기획집행의 권력이나 언어 한편에 이익을 개입시킨다면 이거는 아주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수탈이라는 가렴주구 수탈 뭐 이렇게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세금이 이런 말을 안 듣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징수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에서는 항상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금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모든 공직자가 가져야 될 게 이거예요. 규제의 마인드 규제의 마인드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가 하나 빼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제 마인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해가 하나 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규제는 본능이니까 구제는 본능이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이 훈련이 만년에 이루어진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차곡차곡 구제의 마인드를 쌓아야 된다.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거 누가 아는 거를 누가 모르는 거에요.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게 뭐가 있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지식은 원없이 지금 막 홍수에요. 홍수. 그런데 알아서 뭐 하냐 이거 실천이 안 되는데 하나만 알아도 그거를 하나만 하나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느냐 아는 거하고 실천은 그야말로 별개다 이거입니다. 이 회간나 빼는 거는 그야말로 젊어서부터 자기가 혹독한 그 경계를 부딪히면서 해야 된다. 그래도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그 왜 그 길이 바른 길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 밖에서 권력, 지휘, 돈 이게 내 행복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사는 게 그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 구제 회간나 빼는 구제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게 내 업의 업동이로서 태어난 내 업을 조금이나마 참여하고 소멸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께 검사 판사하다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누구는 돈 많이 벌었대. 아주 잘 나가. 고식 공부한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돈 중심으로 사람을 이렇게 레벨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가 자기가 뭐를 리드하는 것처럼 세상을 리드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 이거입니다.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정치도 하고 고위직도 있고 이러니까 세상이 안 변한다 이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부정 볼 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긍정으로 보면 세상도 긍정이지만 그거는 내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그런 것이고 전 세상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안 물려가지고 너와 내가 구별 없이 돌아가려면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제 마인드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행정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국세청장이 다 되면 구제 마인드 가집니다 구제하자 우리가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구제하자 세무조사도 당분간 유예해라 그리고 따뜻한 행정 따뜻한 국세 행정 이렇게 나와요 표를 슬로건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국세가 차갑지 무슨 놈 따뜻한 국세 행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국세청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고위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인드로는 다 고위직이 되면은 구제 마인드가 되는데 형식이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죠 대통령이 그러면 규제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라 합니까? 구제한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조직 전체에 맞물려가지고 다 보세혈관까지 퍼져 구제 마인드가 퍼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이 말한 거는 안 된다니까 말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조직을 돌리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전부 마인드가 구제 마인드가 돼야 된다 구제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감사에 걸립니다 이 말을 못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실감사를 하면은 그 부실감사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끔 하고 그걸 위해서 인사경고를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받았으면 원상회복 해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불복기간 내에 재청을 안 해서 불복을 안 했어더라도 부실감사로 해가지고 인사징계를 받은 사람만 원상복귀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거 아니냐 사람이라는 게 다 양심 있고 인지상정인데 아니 세무공원이라고 눈물이 없어요 다 억울한 거 알죠 속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저량을 그런 식의 구제 마인드 쪽에는 영역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세 행정이 국세청이 개혁되는 개혁을 하는 비결이고 또 나라가 점점 좋아지는 비결이고 경제적인 약자가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는 그 비결이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변해지고 나라도 꼭 좋아지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의 그 강한 에너지가 국력 향상을 위해서 집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국세청 세무공무원 고위직 있는 그런 분들도 제 말씀을 그렇게 까칠하게 듣지 마시고 그래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 계속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